여기 몇번째 도시지? 러시아 두번째 도시인가? 짐 좀 열어드라 카피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상아지로 가는게 빠르겠다 배달하는 것도 다 먹으라 어디지? 드렁키를 잃어버려가지고 2개 사야지 2차 줄로 또 팔았으면 좋겠다 모자라? 모자라? 오케이 다 먹기 시작입니다 쉬고 쉬고 와우 이제 사람들이 빵 쎗 이산 일본 IRA chemical 몰래 보소 두두두두 알차하래 우와 어떡해? 코코 미끄러워 갖고 올라가야 할 게 없는 거지 응 땡큐 밀키스 안녕 사랑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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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쓰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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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에 걸려서 보드카를 해요 미쳐졌어 미쳐졌어 혹시 재미있게 보여? 네 내일 나아지거나 죽었거나 이것이 저희 마지막으로 파우러야 돼 목소리도 보세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 아 물이 조금 더 많아요 오오오 너무 심각해 아니, 돈까는 하나 사유패 알지? 네, 알지 2000년 후 물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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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보셨던 거 말해줄게 아니요, 아니요 너도 잘 어울려 너도 쑥 너도 아우 네 아아... 하핰... 하핰... 제 얼굴을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네..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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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내일 네 ям 내일은? 네 네 네 VJ Hi VJ 잘생겼다